전세로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연합뉴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서 40%인 2분위의 전세 보증금은 3,546만 원, 41.1% 오른 1억 2,176만 원이었습니다. 3분위 역시 전세 보증금이 14% 오른 1억 3,662만 원입니다. 이는 전국 평균치임으로 실제 지역별 가구별 보증금 변동 추이와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세 보증금 급증이 2,3분위 중산층 가구에 집중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